안녕하세요. 오픈소스 커뮤니티 쿠버넷스 코리아 그룹 성장기를 발표하게 될 SK텔레콤의 안성규입니다. 오늘 발표는요. 쿠버넷스 코리아 그룹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이런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이런 성장에 맞춰서 컨퍼런스를 참여하고 개최하게 되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쿠버넷스 코리아 그룹의 시작입니다. 저는 2015년에 사내 파스 개발을 리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파스라고 하면 클라우드 파운더리가 주었고요. 클라우드 파운더리 기반의 플랫폼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클라우드 파운더리는 설치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그 모듈들이 되게 많은 모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를 이해하기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나 혹은 개발자들이 활용하기에 좀 어려웠고요. 마지막으로 주로 웹 어플리케이션 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엔드 시스템의 스토리지라든지 아니면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파운더리 기반에 올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이 파스 개발을 하기 전에는 IaaS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오픈 스택 기반으로 IaaS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픈 스택은 글로벌리하게 계속 서밋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2015년 10월에 오픈 스택 서밋 도쿄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연히도 코어 OS의 테토닉 데모를 봤는데요. 이 코어 OS 테토닉은 당시에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만든 상용 솔루션 제품입니다. 근데 이제 코어 OS에서 해당되는 그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나서 이 오픈 스택 서밋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발표를 했었던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2015년 7월에 쿠버네티스 1.0 버전이 릴리즈되었기 때문에 모든 그 업체들이 이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많은 제품을 막 만들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때 그 테토닉 설치를 보고 나서 제가 2015년 11월에 돌아와서 테토닉을 직접 설치해봤습니다. 그 사내 데모를 이제 진행을 했고요. 테토닉이 그 베어메탈 기반으로 올라가던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어떤 IPMI, DHCP, TFTP 같은 그런 인프라적인 요소들을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어렵게 설치를 좀 하고 나서 봤더니 상당히 괜찮은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베어메탈 서버 8대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상용 제품이었고 트라일 버전으로 8대에 설치했는데 그 해당되는 서비스들이 상당히 만족스럽게 동작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동으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각종 컨피그레이션 부분들도 직접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모를 위해서 아키텍처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좀 해봤고 그 다음에 네트워킹, 특히 컨테이너가 동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IP 테이블 위주로 동작을 하는데 그 해당되는 동작 부분도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사용법을 분석해 보니 아, 파스 개발에는 쿠버네티스가 적합하겠구나 이거다라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냥 계속 혼자 개발을 했었죠. 연구도 하고 그러다 문득 2016년 1월에 9일 토요일 아침에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 이전에 파스 소프트웨어는 좀 생각하기에는 별로였고 무언가 새로운 게 좀 필요했다. 그리고 왠지 혼자 하기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고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거였다는 혼자 하기에는 힘들었거든요. 약간 초기의 그 허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같이 하려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페이스북 그룹을 새로 만든 게 쿠버네티스 코리아 그룹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페이스북 그룹이 원래 두 명 이상이 있어야지 이게 개설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아는 다섯 명을 강제로 그 구성, 그 해당되는 그 멤버를 넣어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해당되는 URL로 들어가면 그룹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쿠버네티스 커뮤니티를 처음에 만들고 나서 초창기에는 약간 그 정체성을, 정체기를 걷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성장을 좀 하게 됐는데 그 커뮤니티 성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2016년 10월, 12월까지는 믿업을 해도 사랑자들이, 참여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2016년 1월에 만들고 나서 그 멤버 가입자 수가 거의 100명 2016년 한 해는 100명도 안 됐을 때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쿠버네티스가 좀 그렇게 널리 알려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좀 어느 정도 쓰는 분들도 있었어요. 쓰다기보다는 좀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믿업을 한번 해보자고 시작한 게 2016년 10월 6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0여 명이 믿업을 했는데 프로덕션을 사용하는 분들은 없었고요. 그냥 다들 쿠버네티스가 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이것이 물건이 될 거다라고 좀 직감을 하셨는지 그냥 공부하고 계시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16년까지는 그렇게 참여자가 없었고 17년까지도 사실은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게 국내에는 쿠버네티스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없었고 또 쓰시는 분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2018년에 사회 믿업을 했는데 그때는 참석자분이 거의 60여 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장소 제약이었지 60여 명 이상이 오셨을 것 같고요. 저희가 100명까지만 신청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회 믿업부터 폭발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회 때 똑같이 8월에 했는데 그때도 장소의 문제로 70여 명 받고 어? 이거 장소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더 넓혀보자는 생각을 갖고 더 넓은 곳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2018년 11월에 했던 유해 믿업에는 300여 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폭발적으로 2018년서부터 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믿업에는 기존에는 토지에서 하다가 강남역에서 했었죠. 그러다 AWS의 세미나실을 저희가 협찬을 받아가지고 거기가 한 70명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던 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60, 70명이 참석했던 거고요. 6회 믿업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SKT 티타워 있는 스펙스 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거의 여기가 300명 수용이 가능한 곳인데 원데이로 진행을 했어요. 그만큼 사용자, 참석자도 많았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으면 우리가 많은 발표 세션을 가져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원데이의 원트랙으로 한 곳에서 발표를, 세미나, 믿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참석한 회사를 저희가 그때 통계를 봤더니 114개 회사 다양한 곳에서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쿠버네티스가 멀리 퍼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때 CNCF의 CEO였던 덴콘이라는 분인데, 글로벌 쪽 CNCF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으로 쿠버네티스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재단입니다. 회사님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재단이고요. 그 재단에서 저희가 이렇게 믿업을 했는데 원데이로 했더니 300명이나 왔다고 말을 하니까 되게 놀라워하더라고요. 미국 외에는 사실 이렇게 많이 모이는 곳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점차 계속 쿠버네티스가 알려지고 증가하면서 커뮤니티가 계속 갑자기 확장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전까지는 200여 명 수준이었다면 2년간이었죠. 그런데 2018년 3월부터는 빠르게 증가해서 2018년 말에는 거의 2260명, 지금은 77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회원 증가도 저희가 가입할 때 동기를 좀 약간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하실 분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분들만 모으기 위해서 그런 거를 하는데 절반 정도, 한 3분의 1에서 절반은 저희가 다 사실은 반려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신청하신 분들도 많아서 그런 거로 봐서 지금은 한 그때 다 만약에 받았다면 만 명 정도가 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약 7700명입니다. 이렇게 미드업이 계속 커지고 저희가 이제 미드업에서 컨퍼런스로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컨퍼런스, 글로벌 컨퍼런스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내부, 국내 컨퍼런스는 어떻게 개최하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픈스택이 글로벌 서밋입니다. 인프라를, IaaS를 담당하는 거였는데 2017년부터는 인프라 스트럭처까지 전부 인프라 스트럭처 전부를 포함시키겠다는 개념으로 각종 쿠버네티스라든지 오픈스택 이외의 것들도 발표를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2017년 5월에 보스턴에서 한 오픈스택 서밋에서 쿠버네티스 발표를 했습니다. 오픈스택 온 쿠버네티스를 발표를 했고요. 그때 댄콘을 처음 만났어요. CNCF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직 CNCF가 나오기 전이고 구글이 CNCF 쿠버네티스와 GRPC를 가지고 CNCF를 만든다. 재단을 만든다. 오픈소스 재단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때 벤치마킹으로 오픈스택을 알아보기 위해서 댄콘이 왔었던 걸로 기억했어요. 그때 만나서 많은 국내에서는 이렇게 지금 현재 커뮤니티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댄콘은 아쉽지만 이제 지금 돌아가셨죠. 2017년 11월에 오픈스택 서밋 시드니에서도 쿠버네티스 발표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를 전반적으로 좀 대외적으로도 알리고 그다음에 대내적으로도 알리는 노력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오픈스택이 글로벌 서밋 말고 국내에서 코리아 데이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2016년 6월에도 개최했고 2017년서부터 2018년은 쿠버네티스 코리아 그룹이 같이 참여를 해서 오픈스택 코리아 데이 혹은 오픈인프라 코리아 데이로 저희가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에는 저희가 공동 주체를 했어요. 물론 다른 커뮤니티 두 개의 커뮤니티가 더 있긴 한데 오픈스택 코리아하고 그다음에 쿠버네티스 코리아 그룹이 같이 공동으로 오픈인프라 스트럭처 앤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에스 코리아로 공동 컨퍼런스를 국내에서 개최하기도 했었습니다. 2019년 그 말서부터는 독립적으로 좀 개최를 했어요. 왜냐하면 CNCF의 요구가 있었고 그쪽에서는 제공해주는 어떤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거를 따르다 보면 공동 개최가 상당히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9년 12월에 쿠버네티스 서울 포럼이란 걸 CNCF 주관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0년하고 2021년은 쿠버네티스 코리아 그룹이 주관을 해서 버추얼로 개최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버추얼로 진행을 했고요. 독립적으로 개최를 했는데 2020년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그룹 인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CNCG라고 이제 개최를 했었고요. 그때 한 800여 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9월이었죠. 올해 9월 저번 달 2021년에는 그 쿠버네티스 커뮤니티 데이로 이름을 바꿔서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이름이 계속 갈 것 같고 이 이름에 개최했을 때 약 120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버추얼이지만 계속 그 커뮤니티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관련된 글로벌 컨퍼런스는 큐브콘 앤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입니다. 여기에 참석해서 이제 많은 인사이트를 좀 얻고 오기 위해서 이제 많은 참석을 했었는데요. 2019년 5월에 저는 이제 바르셀러나 이제 상반기에는 유럽, 하반기에는 노스아메리카에서 합니다. 그래서 5월에는 바르셀러나, 11월에는 샌디아고였고요. 2020년에는 버추얼이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로 또 참석을 했고 2021년 10월은 이번에는 LA, 저번주에 끝났죠. LA에서 했는데 버추얼과 그다음에 오프라인 그러니까 모여서 하는 것들 두 개를 합쳐서 공동으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르셀러나 갔을 때 모습인데 뉴 컨트리뷰터로 제가 그때 돼있어가지고 같이 참여해가지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커뮤니티가 좀 이렇게 오픈, 쿠버네티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성장시켰는데 이렇게 성장시키려면 한 다섯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먼저는 당연히 좋은 업계에 널리 사용돼 좋은 소프트웨어를 발굴해야 되죠. 글로벌 커뮤니티가 존재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국내에서 많이 더 커질 수 있고요. 꾸준한 믿업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이 기술들을 확산시키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술들도 블로그를 통해서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료 봉사하는 운영진을 구성하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다섯 가지 잘 생각하시면 아마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성장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오픈소스 커뮤니티 쿠버네티 코리아 그룹 성장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